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너 뭐 먹고 있어? 나 누구랑이 능삽니다 드럽게 길어 먹으러 왔냐 능삽씨 얼굴 좀 봅시다 개구리 오더니 이제 뱀까지 와 대가리 쳐박고 있으면 개구리 오더니 개구리 오더니 개구리 오더니 개구리 오더니 개구리 오더니 먹으려고 먹어 다 организ lle 너무 안된다 너 그거 먹어도 더웠냐 그거? 이거 두꺼비 같다 와 불행이랬던 뱀삐입니다. 먹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그래도 너는 벌을 해치는게 아니라서 방생